지난 4년 동안 저희 아버지 일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. 저는 사실 옆에서만 봤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아서 이번에 선거운동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고 정말 힘들다는 걸 아시니까 저는 옆에서 너무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정말 주민들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따라서 같이 도와드리고 싶고 꼭 당선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. 주민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 꼭 도와주실 거죠. 당선되시면 꼭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. 꼭 뽑아주세요. 기호 2의 나버 고선재입니다. 꼭 뽑아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 고선재입니다.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요. 앞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지역에서 진짜 싱그런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. 저 다시 한 번만 밀어주신다면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저희가 당선돼서 국회에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손자, 손녀 안전하게 잘 보호하겠습니다. 특히 지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.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선거에 나왔습니다. 제가 만약 당선돼서 들어가면 어린이 안전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조례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의 귀여운 손자, 손녀들 잘 보호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희 남편이요.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. 저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짜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제가 저희도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남편이 또다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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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